자 공에 맞춰서 준비 시작 나 이미 허리를 자 시작 나 멈추고 둘 멈추고 셋 멈추고 더 위로 올려요 나 보고 나 보고 이게 나갈 때 계속 점프하는 습관이 있어요 확실히 치고 나서 양발이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다 점프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잘 안 맞는 기다렸다 오른발만 나가봐요 하나 다시 시작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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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발 벌려볼게요 손목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공간은 안 돼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손목 손목 뜯 하나 둘 지금 손목이 뒤에서 여기 앞에 가는 스윙 밖에 안 나오니까 공이 길게 안 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와야지 손목이 앞으로 나오는 손목을 써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스윙 밖에 안 하니까 공이 계속 먹히는 더 앞에 열어놓고 그리고 나가야지 팔 팔 걸치 기준에서 앞 팔 나가요 한번에 쭉 그렇지 기다렸다가 앞을 한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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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둘 앞으로 쭉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앞 팔 한번에 쭉 그렇지 한번 앞으로 그렇지 하나 보내 앞 팔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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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가야 돼 여기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길게 안 가지 자 준비 시작 앞 팔 보내 나 보고 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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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천천히 시작 하나 둘 하나 맞는 순간 위로 맞는 순간 그렇지 둘 하나 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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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때려야 돼 드라이브도 똑같이 자 자 준비 시작 하나 보고 손목 어디서? 하나 열어 열어 발 열고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고 하나 둘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옆으로 열어야 돼 공이 오른쪽이 왔을 때 앞으로 오면 안 돼 옆으로 열어야지 준비 시작 하나 오른발 옆으로 열고 그렇지 그리고 손목이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직선으로 때려줘야 돼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때려 아까 손목 또 또 또 이제 뒤로 오자 앞 손목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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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꺼이고 있어 오른발 나갔다가 돌아오고 오른발 나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잘 바꿔주세요 커트하고 크로스 헤어핀 해봐요 사이드 커트하고 왼발 오른발 커트하고 멈췄다가 왼발 오른발 그렇지 자 수비 수비에요 수비 시작 커트 수비 커트 수비 커트 시작 커트 기다렸다가 아니 멈춰야 돼 미리 오면 돼 공 오는 순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준비 게임하다가 공격 전환 멈췄다 커트 이거 누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자 하나 멈춰 공 앞으로 왔을 때 움직여야지 공 앞으로 왔을 때 자 기다려요 하나 기다려 공 오는 순간 하나 둘 그렇지 시작 하나 기다려 공 오는 순간 빠르게 이거 봐요 거기 오는 순간 빠르게 와야 되는데 위아래로 오잖아 위아래로 다시 시작 하나 둘 이거 봐 또 앞으로 오죠 셋 넷 다시 하나 둘 왼발 오른발만 시작 왼발 오른발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만 그렇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나이스 시작 하나 둘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수비 좀 자신있겠어요 괜찮으세요? 이렇게 수비하다가 대고 들어와서 공격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들어오면 안 돼 항상 기다렸다가 공 오는 순간 빠르게 툭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점프 두 번 하면 안 되고 하나 둘 기다려 왼발 바로 출발 오 잘했다 하나 둘 왼발 바로 출발 그렇지 자 수비 두 개 하나 기다려 그렇지 하나 기다려 또 올 거예요 하나 이거 봐요 내가 아무리 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앞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수비 올 수 있으니까 막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하나 둘 출발 셋 넷 어우 늦어 어우 늦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잘했어 잘했어 어우 깜짝아 깜짝아 자 다 했나요? 자 준비 몇 줄 했죠?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시작 하나 둘 이러봐 너무 살살 안 채워야 돼 살짝 힘 있게 자세 더 뒤로 좀 더 힘 있게 돼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나이스 좀 힘 있게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힘 있게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더 하나 앞에 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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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오시죠 하나 셋 둘 셋 셋 셋 셋 하하하하